이곳이 없네! 이게 아니야 다시 재생을 걸고 재생이 완전 꿀마법이야 말도 안되게 많이 차요 100 넘어가지는 데미지 보니까 비슷하구만 뭔가 근데 내 파티가 좀 약한 것 같애 뭐야 나 지치고 있네 가만 반지 뺄셔야 되나 또? 아니다 이곳에 철치 뭔가 숨겨진 문 같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애 오 와 진짜 기네 위부터 가볼까 토너가 진짜 길어 CIB 정말해 아뇨 아 District 뭐야 이거 면봉할 정도의 지드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진행한 만큼 더 가야 출구라고? 아니 띠용 왜 이렇게 못띠어? 내려가라고? 내려가라고? 깜짝이야 여기도 길이 막혔네 여기 다행히 저 펜 와 뭔 통로가 이렇게 길어 거의 가는 것 하나만 퀘스트 하나 수준인데? 퀘스트 하나가 뭐야? 거의 두 개 수준이야 뭐 경험치는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또 삼합할 수 있네 뭐야 여기 뭐야 갈 수가 없는데? 점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안돼 다른게 진짜 보자 안 돼 다른게 진짜 보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지? 이 띠용 너무 짧아 아이씨 여기 올라가서 어떻게 가지? 아아 지도를 봐도 잘 뭔지 모르겠고 여기 가는 길이 없는데? 네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로 여기에서 뭐 떨어지는 길이라도 있나? 아 아 여기구만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짬푸려야돼 아 띠용 아 저건 나 토카 면허기 꺼졌네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아 아 시끄러워 아아 오 오 잠깐만 흐흐흫 흐흫 흐흫 아 스펠이 ready 저장된 스펠이 점프였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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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가 띄용가리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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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보이는 듯 때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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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이 맞나 근데? 흐흫 이제 왔던 길 같은데 아닌가? 슬슬 홀라이 온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가 내가 이제 갈려고 했던 길이구나 여기로 가야되네 어 아닌가? 범 흐흫 아 잠깐만 아 여기서 내가 못 올라오고 여기구먼 어린 베이머스들은 약한데 이렇게 딱 resolve 천천히 여기 기다릴게 오 Cy岑 김 fully 모르니 가 왕 빨리 죽어라 아 히어리즘이 까졌구나 또 히어리즘이 무슨 마법이지? 영혼 마법 영혼 마법은 아직 대가가 아니네 다행이다 꼼수 구간을 만들어놔서 그나마 좀 편하게 하네 블레이즈에 연락곤싶어 아 또 전사배비였다 차나 죽겠어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쏘옥 아우 쪄늘 나 죽지 넌 죽을 거야 너 호로록 아우 진 모르겠다 다 박살났네 와 뭐야 이게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아주 레이모스 잡다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레이모스 먹방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우! 이걸 꼼수 아니면은 어떻게 깨지? 너무 많네 이렇게 깨라고 만들어 놓은건가? 그래! 뭔.. 아니!! 아니, 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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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이 만들어놨어 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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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가야 되지 끝이 안나요? icho기 아... king 아... 아... i 아 와... 이 Smash 자 Bian very weak very weak 아.. 걔들은 시끄러워서 죽여야돼. 너무 시끄러워 이 뱀들. 가는 길이 많나? 랩이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게 돼있어. 층층이 돼있어가지고. 막혔지 뭐. 어? 어? 이거 왔던 데인데? 이거 왔던 데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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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길로 가야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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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라 안녕 아 아 지금 아침이 아니잖아 근데 힘쎄고 강한 전력이라고 아 왈도를 넣을걸 세븐에는 왈도가 없으니까 내가 왈도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돼 안돼 더이상 뚫을 수 없어 저장하고 왈도전에서는 그게 이제 내 방어구를 뿌셔버리는 그런걸로 유연이 되어있어 아 아주 좋같죠 맞을때마다 수리해야돼 이리 보자 투명화가 되나? 정연 이대로 구현이 되어있어 2세네레이션도 다시 걸어야되네 세븐은 이제 어처구리없는 왈도체보다 뭐랄까 그냥 번역이 개판이라 개판이라 해야되나? 재밋지도 않고 그냥 개판이야 어 완전히 뭐하고 뭐하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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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이리 왜 이리 뭐 자 일단 일단 튀고요 아 이거 뭐야 또 수다 남아가지고 큰일났네 마나가 없다 또 뽀개졌어 이렇게 뽀개진다고 맞힐 때마다 수리해줘야 돼 음 마나물약 수만한 게 없네 이리와 앗 이기 너무 체력이 약하다 이래서 이기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분명히 원거리에서 오는 데미지를 없앨 수 있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 같아 좋아 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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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아 아 아니 이게 저희 형이 롤랜드가 악마들의 소굴에 그를 가두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있다고 해석해야 돼? 아이씨 번역이 개판이야 저는 당신이 그 악마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 장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별로 우연히 됐게 되었고 그것이 잘 되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형은 악마들의 지수자방에 있는 열차름을 쳤고 악마들이 지키는 짐승같은 갑옷에 감옥의 크로트를 살렸습니다 롤랜드를 벌여주십시오 당신 덕히기엔 저는 이 무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저의 조언자들의 개인적인 소용을 가운데 비리가 가상하기가 좋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흔들려야 도와주세요 블레스터 쓸 수 있나? 어 그냥 쓸 수 있네? 스킬이 없이 쓸 수 있나? 스킬이 없이 쓸 수 있나? 블레스터 스킬이 없는데 그냥 쓸 수 있어 써볼걸? 쓰러고 헉 없어졌어 스킬이 없던데 쓸 수 있네? 아 폭파술인가? 아 이거구나 폭파술 지금 스킬이 남는 애가 메르르인데 폭파술을 좀 찍어줄까? 지금 당장은 매우 약할 것 같아요 그냥 미나 틀고 있어요 일단은 로이드의 등대로 여기 저장하고 니오프렴은 절대 안가, 다신 안갈거야 만화가 없네 만화가 없어 음력이 너무 약하다 총매를 좀 좋은걸 써야되고 총매를 좋은걸 써야되고 총매를 좋은걸 써야되고 그런거 없다 파운데를 써야되서 바로 갈 수 있다고? 저장돼있지 아 한번 갔다오면 이제 그냥 갈 수 있다고? 그 정도는 돼야지 좋아 페이스트 마법 받침대 안써지는데 최고급 한 무기술 여기에 숨어있었네 신의 날 받침대 오 좋아 버프가 장난아닌데? 신의 날은 좋지 어? 잠깐만 타이탄인데? 타이탄이 나올때가 됐지 타이탄이 나올때가 됐지 신의 날 받침대 앞에서 저장을 해야겠어요 여기서 조지악 영재로가서 제노펙스를 죽이라고 그리고 근데 아까 아치발드가 나한테 말 건 건 캐스트를 안받았네 캐스트 목록이 없는데 캐스트 몸롱이 없어 다시 가서 말을 걸어야 되나 안에 타이탄이 매우 많아 보인다 휘팅게임이 됐다 지금 미친듯이 날아온다 미친듯이 날아온다 아 이거 인텐도 게임인데요 어? 아 잠깐만 친 거 같아 이거 어디야? 뭐야 이거 조생연지 여기다 데빌 워커 랩 좋은데? 데빌살 너무 약하다 지금 뿅뿅거리는게 아주 시끄러워 경직은 이게 핫산이 맛동산으로 때리면은 경직이 생겨야돼 방선.. 방선총 레벨업하면 포인트를 좀 몰아줘야겠어 잠깐만 잠깐만 아파 아파 핫산은 지금 거품 물고있어요 거품 물면은 오히려 세져 힘이랑 민첩이 올라가서 거품이 버프야 일부러 걸리면 안풀고 있어 제가 저걸 좋아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실용적이라서 그런거야 절대 저런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빌 캡틴 빠따에 맞으면 이렇게 멈춰 그러면은 얘들도 휘통이 장난 아니네 인슬레이브 태고의 무기 유황 유황 좋아서 하는거라니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마나 마나가 부족하니까 계속 껴주자 이런걸 인내력 갖춰왔어 인내력 갖춰왔어 매로를 취하겠다 매로를 취하겠다 뭐하싼다니 뭐하싼다니 사람 그런사람이 아니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스크래치 됐죠 야 근데 왜 마나 없어? 얘네가 뭐 마나 빨아 가나? 마나 없어 이게 기능이 극후반이에요 이제 레이저 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의 엔딩각이거든요 곧 아 뭐 마나 없어 근데 지금 이게 아개에요 테두리가 빨갛잖아 빨갛잖아 이러면 아개야 아 버프가 끝나기 전에 마나가 이제 계약한데 그렇잖아 아닌가? 지금 퇴근했다고? 지금 퇴근했다고? 11시 47분인데? 빨리 죽어 좀 음 약간 성수기를 많이 타는 그런 오 뭐야 뭐야 엘리베이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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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지 뭐지? 다 눌러봐 뭘까? 흥분없이 뭐 이상한게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달라지는거는 없어 흥분이 맞나가 일단 둘러넣고 있자 뭐야 아 아나가 안차 얘들한테 맞으면 다 빨리나봐 무기가 4개가 완성됐어 이러면 냅다 들 수 있잖아 어 굉장히 뭐지? 나 가기 때문에 음 나 가기 때문에 흠 Ya 속이 Adult 손 손 악마법은 이제 아직 명인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까 대갈을 못지웠습니다. 아티팩트! 지빗! 언데드 슬레이어, 드래곤 슬레이어, 데몬 슬레이어 여기서 이제 슬레이어가 붙으면은 데미지가 이제 두배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창이라서 상수를 그만은 찍었는데 꽁수를 안쓰니까 돈이 별로 없더라구 뭐야?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 어어어 어? 잠깐만 어디로 가나? X 됐네 이거? 그러니까 그 마법의 공수를 지금 안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돈이 무한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어디가 가야 되지? 이게 아닌데 여기서 길을 찾아야 돼 여기서 길을 찾아야 돼 하나씩 동그라미, 네모, 세모 두개 뭘 의미하는 걸까? 뭐지? 비밀물이 있나? 뭐지? 이게 대체? 주변에 동그라미 그런 모양도 없는데 직관이 지금 안올려놔가지고 직관을 찍고 와야되나? 아 이건 안 보여 이게 뭔가 안 보이는 게 있을텐데 직관 금화가 확률이 100%래요 100% 성공률을 갖습니다 아 뭔가 있는데 여기에 더 지금까지 왔던 길은 여기에 뭐 길이 있나? 도둑이 뭔가 당연히 직관 금화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여기서 뭘 제작하면 저게 열리나? 힌트가 있어야지 몬서 같은 건 없었는데 내가 더 가보자 하 콜 때리네 어떻게 열지? 다른 길에 가볼까? 다른 길은 막혀있던 길이었는데 별로 맞는 거 같은데 만화 몇 남았지? 60 직관을 찍고 와야겠다 마기를 지장하라고 직관 중급이 어딨을까요? 찾아와야겠는데 돌아다녀죠 직관 중급 에라시아나 하몬데이 리스트인데 직관가 되어놨다 직관 중급 직관 중급 직관 중급 아 아 아 찾으란 없어 5 아 아 메디그리드가 필요하니? 기다려 최고급 영암마법 뭐지? 제발 뭐지? 나중에 돌아올게 최고급 가죽값 기술 뜬금없이 다른거 배우고 있네 여기도 없나? 하문데일 했나? 최고급 아이템 판별술 맵 이름이요? 아 거기가 조디악 영재에요 콜로니조드 콜로니조드가 왜 조디악 영지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직관이 없나? 하문데일까지 가야되나? 아 습관을 배워야겠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안 돼 제발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지? 혼자 있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상하다 천마을에 주변에 다 있는데 왜 없지? 직관문 없어 직관문 없어 직관문 맵 넓어요 지금 이제 날아다니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돌아다니는데 목록에 저장이 됐을까? 고급밖에 안 됐어 중급은 직접 찾아야 돼 여기 있을까? 여기 있다를 사실 지금 아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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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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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은 마스터까지만 찍죠 습관은 마스터는 엘브로모드지 틸라리안 숲의 엘프 지역 안에서 틸라리안 숲의 엘프 지역 아 이름을 안받네 습관 베렌도츠 베렌도츠 아까 본거 같은데 베렌도츠 저 아래서 봤나 베렌도츠 또 있다 아 그러네 애들이 피곤해 죽으려고 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왔어 용대로 돌아가서 우린 이곳은 없네 자멘지 좋아 습관을 찍고 왔어 이제 보여야지 양심이 있으면 습관 명인 뭔가 있을거야 습관을 찍었으니까 보여야돼 뭐가 있을거에요 빨간색 빨간색 잠깐만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 아 어디야 대체 왜 왜 안 눌러져 왜 안 눌러져 왜 안 눌러져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야 보여서 형태가 없어 형태가 없어 소리 맞나 없네 87 너무 집시 вами 봤나 워낙 내가 흐흑 그렇게 보다가 나 그게 뭐 나라나 캐 baru 를 그 뭐 가 하 순서? 순서? 얘가 지금 조디악 영지에요 순서가 맞으면은 뭐가 있나? 순서를 어떻게 하려고 일단 이게 다 원래 빠져있었거든 순서가 맞으면은 안나오나 얜 이미 들어가 있잖아 인터넷 할 수가 없고 어... 저 블레스터는 찾았어요. 블레스터는 다섯자로 왔어 다섯자로 열쇠를 발견해야 된다고? 다 눌렀는데 아까? 철창에 사람 잡힌 칵친거? 아 이게 철창에 사람이 갇힌거야 이게? 햇불같은게 아니라? 그건ē vazgh 헛헛헛헛헛헛헝 나 이거 햇불 같은 줄 알았어 자 그럼 아까 점프한대서 그러네? 이게 사람이였어? 이게? 영문좀 읽으라고? 영문이 어딨어? 나 이거 보지도 않고 봤어요. 그냥 위에 매달려있는 등불 같은건줄 알았어 왜 이렇게 열쇠를 말해줘? 말 걸 때마다 주는데? 아까 영문을 책 읽은거는 뭐지? 한 두번째? 그것까지 밖에 안 읽었어 사람, 사람 매달려 있는거 아니냐고 그걸 먼저 봐봐 여기에 문이 있나? 아, 이게 열렸네? 그러면은... 어... 태닉 장난 아닌데? 오늘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닌가? 벌써 열두신 남았네 근데 나는 악의 펜인데 왜... 롤랜드로 그래? 롤랜드가 선완떡 우왕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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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데? 뭐지 모르겠는데 뭐에 맞으면은 완화가 빵이돼 치겠네 뭔지 모르겠는데 뭐에 맞으면은 완화가 빵이돼 뭐에 맞으면은 완화가 빵이돼 뭐지? 그냥 평타 맞으면은 완화가 빵이돼 그냥 평타 맞으면은 완화가 빵이돼 그냥 평타 맞으면은 완화가 빵이돼 뭐에 맞을냐? 와... 바닥에 템이 있다고 뜨는데 보이질 않아 엘리베이터고 여기 뭐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드릴 치는 게 생기는 법 그래 온앤리 으 이거 뭐야? 천장? 천장에 뭐가 있다는 거지? 이거 누르면 열리겠지 저기? 더럽게 안죽어 해 공격력은 약한데 온 데도 없는 마우스의 스펀 순수 인내력 50% 추억은 몇살을 주는 거야 이거 비절렉션 추억 비절렉션 배워주고 아 템 얘기하는 거랬어? 아 템 얘기하자 난리가 났어 원총이 몇 자루야 이게? 아 템 얘기해 저기가 열렸나? 열린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내가 온 곳인가? 색깔있나? 됐다 됐다 아잇 아잇 얘들 약하니까 한 놈씩 그냥 죽이러 아 또 마나 빨렸다 잠깐만 데뷔 캡틴 야 얘가 제노팩스네 쟤를 죽이라고 했어요 제노팩스로 도망다니면서 아 희율이 끝났다 희율이 끝났다 해곤 알아보려 분명히 어... 분명히 없어 아휴... 아휴... 세트쯤 없으면 너무 약한데 그래도 아직 재생은 걸려있어서 그냥 때려 죽이면 될 것 같아 좀 오래 걸리네 뭐지? 뭐에 당하는거지? 자 빠직하는게 이게 뭐야? 멋인데? 계약해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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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렸네 멍청이 빈 병, 빈 병을 찾자 얜 살리고 예전에서는 써야되는데, 만화가 없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되나? 리저렉션이 그냥 시간제한 없이 살릴 수 있나? 잠깐만 리저렉션이 어디 머빌이야 시간제한이 없나? 인식정하고 인식하고 설레보죠 아, 살릴 수 있네 그냥? 이게 어떤 마법들은 아 뭐야, 바로 죽었어 죽은지 시간이 지나면은 못살아나는 그런게 있어요 그런건줄 알았어 달리고 어... 이런거 할게 자 일어놔 자, 일어놔 자, 와봐배 하... 난리났다 진짜 버려 버려 싼거 버려 이 싼거만 가져가 음, 집좀 갔다 가겠어 음, 집좀 갔다 가겠어 어려워 자, 이제 여기 볼일이 끝난거 같으니까 이제는 자 이 싼건으로 이 싼건으로 글루링 섬으로 가고 이 싼건으로 야, 이케 이케 음.. 이게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치발드가 분쟁을 일으키다가 형이랑 화해를 했는데 캐서린 여왕은 아치발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섬으로 귀향을 보내네요. 근데 왕을 구해줬는데 저런 배우로 하지? 일단 최고급 얻은 업을 배우고요 아침발드가? 아침발드가? 어떤 크림도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신 척과 죽음을 만들었죠! 다 같이 지키는 척은 지금 된다면 earlier할 때 알 prepares 왼 코로나로 압력을 담고 시스템을 욕합니다 지난HHHHHIP값의 두 번째 도전 제가 또 다른 résurrektra 이 experimenting 그는 마지막으로 영웅과 가급해 핸드폰을 원하는 것이다. 핸드폰의 시스템은 아주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당신이 들어갈 것이다. 이 마신을 통해, 이것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우리와 우리와 우리의 핸드폰을 통해, 우리의 핸드폰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아치발드를 이용해 먹은 그런거네요. 태고로 가는 문을 만들려고 한다. 링컨에 있는 지층, 진동 장치가 필요하다. 이 문은 서쪽바리. 입구에 안전장치가 있는데, 우리들처럼 풀 수가 없다. 진동기를 가져와서, 함께 세상을 지배하자. 태고 무게는 이제, 폭파술. 빨리 보자.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데가. 타운 포탈로, 필수로 가고. 이제 시간을 확인해보죠. 이틀. 알차게 썼네, 시간을. 오! 오! 잘못했어, 잠깐만. 적대가 되진 않았겠지? 다행이다. 다음은 것이다. 나는 이틀. 나는 이틀. 나는 이틀. 내틀. 거기에 악쪽 엔딩은 이제, 외계인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같이 세상을 지배하는 뭐 그런거 같애요 난 레벨에 브라질 하! 눈 빠지는거 봐 레벨을 며칠까지 하시는거야? 59까지? 안녕? 근데 히온시스는 너무 재미가 없어 근성이 안 생겨요 폭파수를 다시 까지 찍어줄까? 그래도 이게 마지막 교실인데 알루스케이트 1 해주고 녹스도 저번에 해줬는데 녹스는 엔딩 봤어요 흠 근데 이 어디서 배워 이거? 폭파술 중급을 어디서 배워지? 어디서 배워지? 와 굉장히 강한 감자들이 귀족의 판군가보네 뭐야 장품? 내가 훔쳐가지고 내가 훔쳐가지고 안 사주는거구나 어... 다른건 다 무기네 윈벤이 아주 난리가 났을 뿐이지 먹으면 별로 없네 그리고 적에는 마법보해를 해봅시다 불정력 플러스 씹어 한모기술 플러스 씹어 한모기술이 낫겠지 드래곤을 상대할 때 두배의 데미지 두배의 데미지 드래곤을 상대할 때 두배의 데미지 후... 쓸모없어 ici 드래곤을 상대하게 드래곤을 상대해 순수 인내력 인내력이 가장 잘 좋은 데가 누구야 미치네 순수 인내력 한번 보여주고 블레스터 중급을 어디서 배우지? 또 찾아봐야 되나? 애들이 가르쳐주나? 잠겨있어 고급 얘는 고급이고 어 여기 있다 좋아 그럼 그랜드 마스터까지? 바이렉트로 어? 아 그냥 훈련 나누라 시간이 다 갔네 하 히콘 다시 꼽아야 돼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를 알 수 없어 어차피 블레스터 할 거라잖아 아 아 아 아 팔자 쓸모 아 아 아 아 마지막이니까 신나게 뿅뿅이를 써보고 싶어 아 너무 이지감이 느껴진 납작이 아 아 이미 이상해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앤 아이템 매직에 참 맛이지 마지막은 레 잭 총 둠투가 됐어. 이제 그랜드마스터까지 배우고 이거 귀찮아서 저장까지 해놨는데 그래도 꽁짜로 가르쳐 주네. 좋아. 뚱뿅이도 준비됐고.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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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템들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자. 아이템이 저그링되고 있어. 조대양 영재 열쇠 에이블리의 서쪽 바다에 있는 링컨 에이블리로 가면 되겠네. 옛날에 땄어요. 별거 안나와. 거의 몇번은 갔는데. 아니. 여기가 우리의 서쪽. 어 아 그러네 온 넣어놨다고 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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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서 지금 어 역시 시청자가 있어야 돼 그냥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잠수 잠수 보기를 아 whatever I can't use it 신나서 갖고 있어야 되나 no room I can't use that 입 입진 못하는데 my bags are full no room 다 벗어야 된다고 일단 위치를 보자 일단은 레이저의 위력을 보자고 일단은 레이저의 위력을 보자고 레이저의 위력을 보자고 한번 해볼까 아 안되네 아쉽게도 멋불러가 안돼 I'm not skilled for this I'm not skilled for this I'm not skilled for this 석쪽에 링컨이 있다고 했어요 I'm not skill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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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 just a scratch Just a scratch Just a scratch Just a scratch 쟤가 뭐해 서쪽에 링컨 어딨는지 알아야 잠수복을 입을 준비를 하지 날아다니면서 레저 쏴 근데 이게 데미지는 그렇게 떼지가 않아 링컨을 찾아라 안센데 공포..뭐야 공속이 빨라서 한 무기 한 무기가 이것도 한 무기 할까 자 일단 여기를 청소하자 안 되겠다 아 너무 약해 근데 일단 너무 약하다 더 찍어줘 직접 찾아야 된다고? 일단 주변을 청소하고 장비를 다 벗어야 되면은 다 죽여야돼 제니지가 좀 쎄졌나 달라지는건 못 느끼겠는데 스킬을 찍어둬 좋아 다 청소했어 저거 다 청소했어 진짜 다른게임하는 느낌이야 어디 보자 게임을 다 벗어야 된다고? 이어플로 오므려 이어플로 오므려? 뭐지? 악세사리 다 벗어야 돼?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큰일났다 잠깐만 일단 이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발이랑 펄찌? 펄찌라는 아이템이 없어요 다 벗은거 같은데 이게 됐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진짜 깜짝 놀란다 진짜 이 게임을 깜짝 놀라 일단은 일단은 펜을 다 정리하고 와야겠어 버틸 공간이 없어 다 정리해야겠어요 펜을 또 다른 사람이 저거는 뭐ись? 퐈기 원하나? 아주 부족해 감사합니다 이제 곧 엔딩 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도와드릴까요? 일단 필름럭 다 팔아 어차피 없다고 못 깨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캣템이야 음... 이거는 납기 단체인가? 칸대랩 칸대랩 이건 냅두고 반지 못 깨던데요 아까 해보니까 못 깨 신의 날 신의 날 두 장 있네 도와드려 도와드려 신성게임 이건 어차피 내가 못쓰는거잖아 신성게임은 잠수복을 입은 상태에서 반지를 못 깨 잠수복을 입은 상태에서 반지를 못 깨 도와드려 어... 나머지 말 말고만 다 리치한테 멀어지고 그리고 하몬드 일로 가서 혹시 모르니까 캣템들은 다 모아놓을게요 도와드려 보석들도 그냥 갑자기 버려야되니까 모아놓고 이제 칼를 갖고 있구 지금 안함 퀘스트가 엄청나게 많아 요거면 해보자 아잇놈 됐어 이정도면 됐어요 이제 거기로 돌아가서 다 봤자 이제 침 흘리는 거 가치가 아니라 침을 흘리고 있어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뭐야 뭐 하고 있어 아 벨트 아 너무 치아다 너무 치아다 너무 치아 너무한데? 이게 이제 뭐기? 어 보긴 껴지네 네 치징은 얼마나 눈눔하게 변할까 내가 사용하지 못해 됐다 됐다 네 치고 이제 외계인 잡으러 가는 거야 퇴근 뭐지 까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어... 일단 털어드려봐 잠수? 잠수는 어떻게 하지? 쇼울까지...잠깐만 아 옆으로 가야되나? 어 그러네 물속에는 마법을 못써 잠시만...잠깐만 요새 마법을 못써 좋댔다 힐을 쓸 수 없어 잠깐만... 슈팅게임이 됐는데 갑자기? 슈팅게임이 됐다 뭐 이러지? 드래곤 샤크래 슈팅게임이 됐다 죽여버렸다 헐서는 왜 팔았어 내가 휴렁인가? 이게 아닌데 이건 우주인의 배가 아니야 어? 확실당함 두려움 어디로 가야돼? 파티의 상태가 좀... 한면만 장상이야 우주선 우주선 저기다 우주선 어디가 있구나 어디가 있구나 아 아 아 아 ? 實 It 으 서 10 Guide 수 instructor detail 아 애들 잠수업 입은거 진짜 너무한다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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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와 면제사격을 하고 일단은 다소치료로 잠깐만 니트 좀 살리자 어? 어? 아 안돼 안돼! 아 아 진짜 미친 드레 어? 와 뭐야 이게 어떻게 못 피하게 날아오네 어떻게 못 피하게 날아와 아 죽었어 어떻게 하지? 미친놀이시네 미치가 안 일어나 빨리 상암빡을 하랄말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라하지? 실드 아 계속 드르렁이야 허팝이 시간을 안 줘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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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 무슨 데미지가 들어오는거지? 아 어디로 가지? 이게 문같은게 아냐 이게 나는 돌아다니면서 기억을 파악하는 딴 데로 가시면 돼 그냥 그런 데 없어 붙이겠네 진짜 내가 뭘 열렸다 안 다치네 또 있어 됐다 됐다 아 왜 마음을 못쓰네 그렇다 물약을 다 팔아버렸어 내가 죄송합니다 죽을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와 너무 아파 무조건 죽네 잠시만 안 죽는걸로 생명보전 길 맞고 있어 아 마이너스 4 신성한 힘 주문점수를 5만큼 행복시킵니다 오늘 엔딩 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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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들 나 보자 영상 부탁드리 여기서 버프를 다 하고 I can't help. I've repaired it. I can't help. I can't help. I can't help. Let's go. I can't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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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help.